21세기 오늘날에도 입헌 군주국에서는 왕이 존재합니다 이 왕의 즉위식은 그 어떤 행사보다도 크고 화려합니다 왕의 권위를 만방에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백성과 국민들에게 충성심과 자부심을 드높여서 자기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표들의 취임식 역시 크고 화려하게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최후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신 하늘의 보좌의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즉위식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모두 다 그분의 사랑하는 우리들이 최후 심판의 준비를 잘 하거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협과 환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거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보좌와 뇌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양,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양입니다 양은 가장 수동적인 순종적인 그러한 존재 그런데 그 시원찮은 양도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장에 철장을 드시고 일곱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일까 이래서는 우리가 어찌 그분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승리의 모든 여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실패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모든 여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처사는 세상의 결정과 처사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오르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현재에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면 최대 불상이라는 등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는 내가 가장 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여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그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피조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피조물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놓으신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뜨모를 글씨가 잔뜩 적혀있는데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봉인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뜯을 수 없는 완전한 봉인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이나 이단들의 사설에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슬피 울었습니다 장차 닥칠 고난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슬퍼한 것입니다 그 일곱 봉인 중에 하나하나 뜰 때마다 엄청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달래면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이 일곱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창세기 49량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뜻모를 단어라든가 광경은 모두 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어디에선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들은 마치 생소한 것, 특정한 자기 교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 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차오실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역시 그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인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누가 그 일곱 봉인을 띠나 걱정하지 말거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또박또박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언제나 과시합니다 서울대 옆에 낙성대라고 하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성대가 뭐냐 그러면 강감찬 장군이 용모가 씌연찮거든요 그런데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낙성대라고 합니다 시달다 부처님도 태어나셨을 때 뭐예요? 마야 엄마 마야 왕비로 역구리에서 나와서 일곱 걸음을 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사람들도 언제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냄새 나는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절대 비결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했죠 그때 뭐예요? 흰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 이것이 둘도 없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언제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여호와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때였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구약의 최초 구원 사역이었던 출애급대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홉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우를 제압하신 후에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이었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출애급기 1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 한 마리를 택하여서 집 안에서 14일 동안 키우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피가 칠해진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고 칠이 없는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6월 흐르면서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기가 질린 이집트 파라오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급의 장정에 오릅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려 그 집안에 모두를 구원 받게 하고 나아가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이렇게 먹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6월절의 첫날에 체포되시고 그 주간에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날 다음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하께서는 그날 첫날을 새해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구원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구원을 이룬 날을 새해 첫날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시대를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파라오까지 그 당시 최대 돈과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인 파라오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가나한 장정에 구워 먹고 가나한 장정에 오른 것 같이 우리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옷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히 있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살의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싸늘한 표정으로 달가와 하지 않는 표정으로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현세적인 복만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자들은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현세적인 복을 주겠다고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주장해도 그 속마음은 썩을 양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한번 깊이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모두 다 나만 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한 결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곧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것 양식으로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실행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고 부르고 그에게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사탄에게는 눈꽃만금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자신의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위해서 그 많은 치성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자비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나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유익조차도 구하지 아니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탄과 그 하수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분을 따라서 그 사랑을 매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봉사홍금을 체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힘을 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늘 강조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왜 가까워지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에게는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불,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불은 파워입니다 완전한 파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상징합니다 일곱 눈, 이것은 곧 일곱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영이란 완전한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통창력을 갖춘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지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이 눈의 역할은 보호와 동시에 감시를 의미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잘못들을 직시하십니다 아무리 속으로 하는 것, 그것도 다 밝혀내십니다 악한 영은 감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정표 안내판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위험지역이다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당하는 위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정말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위험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의와 모순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람들의 악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무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닥칩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내, 오래 참으심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최후의 심판에 임해야 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 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봉인이 하나하나 뜯어지면서 장차 닥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네 생물과 24장노들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금대접에서 피어오르는 향 이것은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금대접에서 피어나는 향들을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 최후의 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허무한 연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까지 반드시 상달되며 그 향기는 하나님의 궁전 전체를 아름다운 향기로 채운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언제나 해야 되고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썩을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 겸손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내가 달게 받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오만불손한 사람이 좋습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전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예요? 찌개 백반 예수님께서는 신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그 겸손과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룹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을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 해와 달, 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라도 그 모든 피조물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언제나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이렇게 굽신거릴 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할 때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우위가 서는 유일한 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포악한 센 사장 앞이라도 그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왜 저렇게 포악할까 왜 저렇게 맨날 꽤 꽤 소리만 지를까 사탄의 하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영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바보 이상 무능하기 짝이 없는 비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절대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삭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이가 빼앗기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계속 양보만 하고 물러났던 바보 이삭입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엄청난 부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뺏기기만 한 이삭 앞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그것은 겁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합니다 이를 두고 현재적 미래라고 말합니다 대장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남들을 살리는 왕들이 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공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즉이식을 보여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득 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만먼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포악을 일삼는 세상의 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위에 서고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됨을 믿고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